아 석진 오빠! 아 석진 씨 아니고? 하석진! 아 뭐야! 아 뭐야! 아 뭐야! 안녕하세요! 석진아, 괜찮니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뭐 한 거야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! 뭐 한 거야? 뭐 한 거야? 왜 달라고 했어, 지금? 안녕하세요! 석진아, 괜찮니? 가격을... 왜 뭐 하세요? 아니, 왜 이래! 아니, 이거 뭐야! 소민아! 아니, 왜 이러는 거야? 좋아, 좋아, 좋아! 나 오빠 좋아 좋아! 석진 오빠! 야, 근데 석진이하고 석진이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? 이렇게 안길 정도로? 어, 드라마 같이 했었어요! 네, 드라마 같이 했고! 그치? 뭐 사랑하는 사이였나 보지? 네, 맞아요! 스킨십이 잘했었는데? 아 근데 드라마는 상엽이도 같이 했는데 상엽이는 본척 만척하고! 아니, 상엽 오빠랑 키스 씬이 거의 없었고 석진 오빠랑 거의 1회 1 키스 씬이었어요! 아 진짜? 1회 1 키스 씬! 아 진짜? 2회 1 키스 씬! 와! 입맞춘 사이였구나! 입맞춘 사이였구나! 와! 아니, 근데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제나 아니, 근데 출연 결정 후에 좀 걱정이 많았다고 왜요? 왜요? 일단 우리 되게 착한데 예쁘고 네 그런데 근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군 부르신 거죠, 상엽이 상엽이 와서 훨씬 낫지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닥 걸어갈 때 시작이다! 찐 오빠 찐 오빠 뭐하고 지내? 나? 어, 요새 뭐해? 야, 나 진짜 소민이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진짜 말 안 하고 은원 물어보는 거 처음이다 이야 이야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, 뭐야 허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, 뭐야 허 허, 맹수 설레기야 둘이 사귀었지, 솔직히 이렇게 못 보지 무슨 소리야, 저 진짜 전소민 얼굴 봐봐 전소민 얼굴 빨개졌나 아닌가 빨개졌어 빨개졌어 엄청 빨개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사귄 건 아니고 전소민이 석진이를 굉장히 허감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짜 매일매일 촬영장 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빨개졌어 긴가 말고 야 윈니 좀 드러내고 웃지마 현주가 앉은 그, 어? 목베기 그 옆으로 얼굴 내미고 아, 맞아 오빠 입이 찢어진 거 같아 그러니까 언니, 언니 광대 아프지 상혜도 괜찮아? 나는 그 얘기를 할게 나 묘하게 질 줄 안 해 헐 삼겼던 개인가? 오늘은 그거 안 해? 석진이 오빠한테? 아, 석진이한테 어 공식 질문 해 오빠 무인도야 아, 이 질문을 다 하더라고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? 미주라고 해줘, 미주 아니, 미주 씨랑은 괜찮아요? 뭐가? 제가 선택을 해도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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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뭐 어떻게, 어떻게 사실 거예요? 자정을 어떻게 끌어 나가실 거예요? 일단 아, 미주 작살 만들어가지고 생선 좀 잡으러 낚시 가야 돼, 좀 좋아요! 오빠, 뭐야? 아, 지금 뭐 몰라 지금 아직 뭐 선택한 게 아니야 나도 진석 오빠 좋아 진석이 오빠 누구야? 석진이야 석진아, 막 빨리 하라고 해, 오빠 터널 지나면 대답해 줄래? 아니야, 지금 해야 돼 아하 자, 이제 터널의 끝이에요 5 4 3 2 1 고! 소민이 소민이? 아, 누나 오늘 소민이 오늘 저녁 나가는 진짜 기대 안 했어 아, 전소민 얄밉지, 이거? 오빠, 질투해? 아, 미주는 오늘도 지금 오빠, 질투해? 아, 잠시만요 아, 잠시만요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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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